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준석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이제 이준석의 정신구조와 이준석의 특성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준석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직접 만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정언을 통해서 충분히 인간을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준석은 모든 것을 권력투쟁으로 여깁니다. 권력투쟁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냥 저질스러운 표현이나 막가빠식 행동이나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뭐죠? 좀 제대로 대우를 안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모두 다 다 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자기 측근들에게 잘 챙겨줄 것이고 철저하게 측근들을 챙기는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은 경상북도 도당위원장을 지내고 있고 김정재 의원이 아주 재미나는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의 심성구조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도움을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 주장입니다. 김정재 의원이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이른바 윤핵간 호소인으로 지목된 것에 대해서 이름이 거론된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윤핵간 호소인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마 예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있을 때 그때 피해 호소인을 차용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머리는 좋고 말은 잘합니다. 아무튼 머리는 좋고 말을 잘합니다. 산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하나의 작전인 것 같기도 하고 권력투쟁으로 몰고 가서 지금 당내를 정말 한마디로 분탕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권력투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친구는 과거에 손학규 씨하고 이런 맞붙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도 다 권력투쟁으로 그러니까 몸에 그냥 그게 베어있는 친구입니다. 28세 때 여러분들 성상납을 받은 그런 의혹이 불거지는 것도 충분히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무리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김정재 의원은 자신의 이름이 이번에 거론된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굳이 하나를 꼽자면 지난 1월 달에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당신 후보를 간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당무를 거부하기도 하고 집안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의원총회 때 첫 번째 발언을 하면서 그나마 절제된 언어로 대표님 제발 소셜미디어 그만하고 자중자해하고 후보가 빛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당대표처럼 물러서서 함께 돕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때 많은 의원들이 용기를 냈는데 제 순서가 첫 번째다 보니 그때 굉장히 불쾌했던 게 이번에 이렇게 호소인으로 등극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뭡니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 적으로 몰아가지고 투쟁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으면 우리가 대충 짐작해 왔던 대로입니다. 특히 김정재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야말로 찬란했던 청년 정치의 막을 내리는 게 아닌가 마음이 아팠다. 이준석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치명적 단점에 의해서 장점이 가려진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다. 당대표이면 언행을 굉장히 절제하고 무겁게 해야 되는데 가볍고 어리석은 언행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준석에게 분명히 이불킥 헌역사가 될 것이다. 이불킥 헌역사 무슨 역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부끄러운 기록이 되겠죠. 사람 부끄러움을 혼자서 느끼니까. 이게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이것은 어제 이야기했던 여러분 나경원 씨가 이야기하는 주장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동안 젊은 당대표라 저를 비롯한 많은 당원들이 참고 오히려 존중해 주었습니다. 지난 대표 경선 과정의 토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거침없는 막말하는 것을 보면 이미 그의 정치적 성정을 걱정했는데 대선 내내 소위 내부 총질을 집요하게 하는 모습, 지방선거 직전에 일부 조직위원장을 사실상 교체하며 사당화를 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 대표는 더 이상 청년 정치인이 아니라 노회한 정치꾼의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영민한 머리와 현란한 논리와 말솜씨를 바르게 쓴다면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조그만 기대도 이제는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성비위 사건에 관해서 최척근이 7억 투자각서를 써주었다면 그 진실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형사 유무죄를 따르기 전에 스스로 반성하고 잠시 물려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것이 염치입니다. 더 이상 눈물파리로 본인의 정치적 사법적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 말고 여건의 분란을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걸 안 따르겠죠. 끝까지 해보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김정재 의원하고 나경원 전 의원의 그런 본인들이 직접 겪었던 경험들을 조합하게 되면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적과 아군을 확실하게 나누고 아군에게는 확실히 챙겨주지만 적은 확실히 멈게 난두질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인 겁니다. 정치 세계에서는 권력투쟁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친구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모든 것을 그냥 권력투쟁으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 권력투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